어깨가 마렵다 어? 어깨가 마려워 에잇 와 너무 아깝다 얘 궁풀이 안 돌아? 다 잡을만 했는데 가볼까? 어? 어 좋은데? 좀 많이 단단하긴 한데요? 어? 다 잡았다 근데 흐에이 딜이 좀 많이 들어오긴 한다 아니 AP 딜이.. 어 뭐야 끝났어? 흠 좀 더 연구를 한번 해보긴 해야겠네요 이거는 그쵸? 오레이 딜일 때 하면 확실히 좋을 듯? AP 없을 때는? 정복자 쿨감 카사딘 연구소 이걸로 가자 정복자 쿨감을 좀 연구를 해보자 그쵸? 아 근데 벌써 럼블 나왔는데? 이거는 얼심각이 좀 그런데요 럼블이요? 럼블은 근데 원래 이기려고 하면 안되고 그냥 럼블이 못 굴리면 그대로 썩어가지고 근데 굴리기 너무 편하니까 그게 좀 문제긴 하죠 그전에 터지는 경우도 많이 나와서 카사데나기 좋은 조합이긴 한데 근데 그대로 가봅시다 이번판은 마더템 좀 올리면 안죽겠는데? 흠지드가 괴롭히고 있구나 리븐이 좀 복수를 해줬네요 타워 안박히게 살짝 앞으로 나와주고 실드로 좀 막아주고 카사딘 Q스킬 실드랑 이제 패시브랑 도란방패가 합쳐지면 건물정도 데미지는 막을 수가 있다 그쵸? 그래도 골에 그 AP 카운터라고 흙이 안 아파요 라임 있는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드브가 살짝 망했네? 하필 나도 카사딘이라? 내가 뭐 해줄 수 있는게 없다 따라가는 척하면서 라임 관리나 좀 하고 저기 가질 순 없고 제가 그냥 후반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? 저희가 밸류는 훨씬 좋아가지고 근데 그브가 화를 낸다고 해서 제가 억지로 저거 가주는건 안돼요 진짜 승리를 위한 사람이라면 좀 줄건 주고 눈가기를 다 될 필요가 있어 본인 게임 이기려고 하는거잖아 그쵸? 그쵸? 유춘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근데 주고 많이 이겨봐가지고 모르겠네 들리는 말로는 진짜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주고 이긴 경기가 더 많아가지고 아 좀 아쉬운데 이거는? 상대가 너무 잘 빨았다 상대가 너무 잘 빨았다 없긴 했네요 그래도 내가 저거 먹어둘 수 있나? 자 이거 한번 가보자 모르겠다 아 한번 피하고 아 이게 안돼? 아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바드킬 전략 먹어서 나쁘지 않은가? 잘 모르겠네 이거는 어 오 이러면 좋죠 해볼까 한번? 야 타보자 한번 나 이거 처음 타봐 간다 꽝 오케이 재밌는데? 어 나 재미보는 사이 저기 다 죽는듬 잠깐만 어 다 죽었군 너는 어 나 골드 먹는 중 어 가야겠다 아 오케이 살짝 테로를 막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? 그렇게 생각하는게 편할지도? 빙신님 원래 날아오려다가 텔퍼 보고 안 날아오지 않았을까? 틀긴 했어 그거야 오케이 오케이 크게 돌면 잡지 않았다 그죠? 와 죽을뻔했네 그그 대천사까지 가고 마저템 하나 갑시다 이러면 무조건 칠거 같은데 바로 흠 그브야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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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브야 이거거든 나 안갈게 난 그브를 믿었거든 사실상 방금은 반반이었거든요 상대 입장에서 칠 수 밖에 없는거야 아니 카사딘 안와? 이래도 안와? 야 모르겠다 일단 쳐 그러다가 이제 뺏긴거지 과연 카사딘이 여기 없었어도 저렇게 계속 끝까지 쳤을까 저는 이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따 한번 찾아봐야겠다 좋았다 와우 넘블블 너 상했잖아 넘블블 너 상했잖아 너 소반 안쫓잖아 어 난 카사딘이야 나 이거 하려고 고열 빨았어 너 넘블블 너 상했잖아 너 개구리잖아 쇼핑 좀 할까? 아주 이긴거 같은데 풀감 어딨어? 마저랑 킬가소 시면에 가면 이거 갈까? 그냥 쓱 가다가 만나면 아무나 죽이면 될거 같은데 지금 그쵸? 아 근데 나 이즈리어를 좀 억가하고 싶네 억가가 마렵다 어? 억가가 마려워 에잇? 그냥 주물력이 높지 않아도? 그냥 궁스택 차면 그쵸? 럼블이 여기까지 나온다더라 흠 어 손에 좀 보자 어 손에 보자 너 상했잖아 너 아까 세던 럼블르 아니잖아 어우 아프다 흐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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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드디어 음 그래그래 저구요 미드 그라가스인가? 미드 그라가스인가? 모르겠네 일단 그냥 방어력 들게요 혹시라도 트리낼 수도 있으니까 그라가스가 뭐 미드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어? 아니 이건 상상도 못했네? 미드 카사스 정글 그라가스요? 아니 어째서? 아 잘 맞히는데? 아 이러면 뭐 나쁘진 않죠 사실? 어차피 상대 텔포도 안들어서 갈수록 나쁘지 않아요 아 아 아 아 아 그만 때려 다오 그만해 다오 너는 6레벨 이후에 보자 너 나중에 보자 나중에 꼭 2수모 갚아주마 괜찮아 도란방패는 무적이니까 그쵸? 도란방패와 큐스케일 쉴드가 있다면 아 언젠가 2수모 갚아주마 사실 대포는 그냥 내가 못먹은거지만 아무튼 그만 때려 다오 그만해 다오 더블킬 더블킬은 뭐야 어허 자이브할 수도 있나 저거? 아이고 가지 끌리지 그냥 왜 안 끌렸어 어? 좋은데? 나쁘지 않아? 이건 좀 나쁘다 이건 좀 나쁘다 이런건 나쁘지 않아 또 그죠? 아깝다 이거 좀 아쉬운데? 뭔가 좀 잘될... 음 그래그래 좀 더 잘될법 했는데 그쵸? 이거 먹으러 온다 내가 먹어야지 너 이거 보고 있었구나 어공일텐데 아마? 정체를 1명 5,0일텐데 아마? 이런 거는 또 나쁘지 않네요 킬 교환 나가지고 아 이거 잠깐만 마려운데 가야겠다 아 그거 뭐지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아우 아픈거 봐 아론 주고 해야겠다 별거 주고 챙길거 챙기면서 합시다 뺏으면 진짜 완전 대박이긴 해 그거야 반반인데 이러면 자비 노하아 차면 16 딱 되거든요 합의 아깝다 제압골 먹은게 나쁘지 않나 그래도 둘 다 노플 근데 이제 16 찍어서 또 괜찮거든요 노하 타이밍이 괜찮게 와서 와 너무 아깝다 얘 궁쿨이 안돌아 다잡을만 했는데 근데 이 정도 교환이면 나쁘진 않거든요 제압골도 한 번씩 싹 풀어가지고 헬프로 올게요 이거는 한타를 어 뭔데요 가져야겠다 시킬 다 빠지긴 했어 그라마스 체력이랑 난 치자 이거 간호 일단 먹어 얘들아 해 나쁘지 않아 어 그래 제가 뭐죠 뭐죠? 좋은데? 어 좋은데 이런거? 나 너 가져야겠다 근데 2시간 노릴게요 저는 내 노릴까 그냥 어 아무도 안죽었어? 뭔데? 이거 안되겠는데? 애매하다 이거거든 이래서 카세덴 하거든 그죠? 우아화로 피 좀 채우고 다음 웨이브 오면 끝나겠는데? 어 난 몸짠 카세덴이야 난 타워를 20배를 버텨 그건 사실이야 아 무시아는 못 버텨 무시아는 안돼 고맙습니다 금량은 4등 근데 받은 피해량이 좀 높지 않을까 그쵸? 곰짱짱 카세덴이니까 아무튼 받은 피해량 어? 네 피해 감소가 진짜임? 아 그래요? 자신에 대한 피해 감소량 아 이게 진짜네 응 그래 그래 캐리 피해 감소 많이 하셨잖아 이게 진짜지 그죠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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